한 단계로 올라가고 업그레이드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금전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일단은 변동수에서 드는 시기가 되니까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굵은 동아줄인지 그거를 조금 간파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토끼띠분들의 금전운을 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느껴지시는 우리 토끼띠분들의 금전적인 성향은 먼저 어떤지 들어볼게요. 내년 2021년도에는 토끼띠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나갔던 금전이 들어오고 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금전이 차오르는 시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효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23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고 아직 학교 다닌 사람은 학교를 다니겠지만 이제 직장에 취업이 되면서 어쨌든 금전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시기다. 그러니까 직장운이 좋다. 직장에 다녀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직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기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됐고요. 그래서 23살 김효수생도 좋다. 김효수생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중간적인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그런 시기가 오는 시기가 딱 내년이 맞물려요. 그래서 아 이직할 사람들은 이직하는 사례에서 한 단계로 올라가고 업그레이드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금전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일단은 이제 뭐 변동수에서 드는 시기가 되니까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굵은 동아줄인지 그거를 조금 간파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옮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7세 옮기도 지금 토끼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제일 좋아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려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묶여올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1000거면 뭐 유동자산 있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꺼리고 아예 부동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금전적인 흐름이 많이 완파가 되지 않나. 그 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황혼에 내 말년의 운기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미리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더 다 마련해 놓으셨을 거지만 아홉수 직성이라 그래도 그렇게 나쁜 운기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빌려주는 돈만 없다면 또 빌려준 돈이 들어오는 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기만 잘 타면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때 코로나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 12월 달에 한번 백신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치 온전치 못한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한번은 그때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나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뭐 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운기는 좀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준비할 거는 뭐 이건 코로나 방송은 아니지만 내년 8월에 지금 이제 뭐 변종이 뜨고는 한다고는 하는데 8월에 또 이 코로나 여파인지 다른 여파인 쪽이 역병 쪽으로 또 한 번이 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사업체 지금 움츠렸던 거를 펼치시더라도 내년 8월쯤에 또 한 번에 이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8월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서 너무 크게는 벌리지 말고 한 좀 그걸 좀 생각하셔서 감안하셔서 좀 벌리셨으면 좋겠어요.